에 defence 유튜브깡 유튜브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pg 아 근데 상승원 저쪽에 엄청 유리해 뭐라고? 우리가 지면은 악시형 2천개라는데? 이기자 안되겠다 와 이걸 날때네? 가자 근데 이거 3렙 바텀갱이거든 형? 생각해줘 에이코 몇 버프야? 아 아 걸리나 아 그럼 미드로미 한 번 갈게 이게 바로 나의 집 타임 쟤 노토리야? 나 저만이 오 잘한다 쟤 유미 장애인 이거 와드 장애인방 안 꺼져? 가면 돼? 아 안 돼 나 블루라서 그냥 그래 쓸게 아마 여기는 칩 갈 것 같은데? 비전마나 안 돼서? 그래 없었어 아니 저 비전마나 없었어 이게 태포 태포 타고 올 때? 나 혼자 다 깎아먹으면 어 상칸에 깎아먹는다고? 얘 노포리야 형 아 시가 포션 다 먹었는데 방금 아 근데 왜 또 탑루시안이야 저 CS 2배 차이나게랑 너 기니니 나는데? 우리 탑 그래? 잘하겠지 원래 지켜달라 뭐 먼저 까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니구나 없어졌어 아 풀은? 풀 아직 안들었어 풀 아직? 20정도 남았을 때 그거 찍었지 풀과 5프로 찍어서 오우 아 아 풀 괜히 썼네 아 이게 딱 돌았어 아 근데 형이 또 킬을 못 먹었네 오우 이런거 왜 깝짝이야 2등 안 됩니다 정글 먹을 것 같은데 일로 들어갈래? 이게 노플이야 와우 아 또 내가 킬 먹었어 공 까긴 했거든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먹는다고 이거 먹을 때 잡아야 돼 저거는 거리 안돼 싸이브인 줄 알고 빠진 것 같은데 아 피가 안쌌다 간다 이거 아 괜히 타워 좀 먹었나? 에이퍼 안 보이거든? 잠깐 빼자 이 시력이 태프 탄 것 같아 어 미녀 썼다 안나 아 킬인데 거리가 안돼 어 나이스 멍콩 슈라야? 멍콩 슈라야? 아 그래 3초 툴 있어? 아 누가 3타 터졌어 아 아 보였어 방금 나 방금 위치 보였어 아 아 뺏겼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아 사달라는데 아 삐즈 근데 뒤에 애들 안 보여서 나 레슨 없다 레슨 10초 이지유미 도왔는데? 센터! 유튜브 깍! 유튜브 깍! 아 씨 개 빠르네 바로 간다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